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3학년만에 첫 엠티를 가는데 너무 떨립니다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1학년이 안 왔다고? 1학년이 안 왔어요 선생님 아니 어디 우리 늦었어 엠티 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아 우리의 술이다 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 술술 왜 맨날 뛰더라? 그러세요 뭐 찍고 싶어? 우와 뮤비다 배경 이쁘다 끝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경 이쁘다 배경 이쁘다 너무 힘들어요 배경 이쁘다 배경 이쁘다 배경 이쁘다 패스되지 정현아 아 뭐 누구냐 패스 패스 있지 않아요? 패스는 두 번 쓸 수 있어요 패스 한 번만 저희는 소물고기 먹고요 랜지게랑 이렇게 있는데요 메인 셰프님이 이분이세요 메인 셰프 언니 엔티 왔어요 자연스럽게 톡톡톡해 왜 이렇게 하는 스크린 야 이거 의식하면 안 돼 펜스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? 그럼 너 푸라고 하는 거야 아 힘들어요 남은영입니다 정지해 정지해 이제 아 한 번만 이럴 때 Crime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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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freelancer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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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오자는 사람 누구라도 잘했다 찜찬 얘들아 여기 조심 와~~ 아~~ 음식이 뭉 jest? 콜라 먹었어 야 나도 사고 어니어 그냥 먹어본다면? 그러면 다시 그냥 먹었는가 왜 이리 와 너무 많이 와요 내게 잘 못먹는다 이렇게 잘 못먹는다 천천히 다녀와서 인터뷰 식당도 먹었을 때 바다 보이고 싶다 보면서 인사무소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엇갈려 엇갈려 아아 아아 감사합니다.